자 우리는 인터롭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롭트 처리 과정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미 이전 강좌에서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인터롭트가 무엇이고 인터롭트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인터롭트가 발생했을 때 어떠어떠한 관계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던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 올 내용이 없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내용들 살펴보면서 총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롭트 처리 과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인터롭트 체제의 기본 요소 다시 말하면 인터롭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인터롭트를 처리하려면 일단 인터롭트 요청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인터롭트 요청 신호를 이전 강좌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IRQ 인터롭트 리퀘스트의 약자의 리퀘스트 요청 그래서 IRQ라 그래요 자 인터롭트를 요청해야 되겠죠 인터롭트를 요청하면 자 우리 역시 이전 강좌에서 공부했죠 인터롭트 처리 루틴 그리고 인터롭트 취급 루틴 또는 서비스 루틴이라고 한다 자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복습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중에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영역 일정한 프로그램 영역을 우린 뭐라고 한다 루틴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운영체제는 인터롭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구간이 있고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터롭트를 실제로 처리하는 인터롭트 취급 루틴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용어가 헷갈린 거예요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니까 이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 실제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인터롭트 처리 루틴은 큰 거예요 인터롭트가 발생했을 때 이전 강제에 설명드렸죠 일단 모든 레지스터 값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복귀 주소 값 저장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 한다 했어요 원인 파악을 한다고 했죠 원인 자 무슨 인터롭트 요청이 있었던 거냐 이런 원인 파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도록 이게 바로 뭐냐면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에요 그러면 원인 파악을 인터롭트 처리 루틴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할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주소 구간을 주소를 구합니다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를 구해요 자 전체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은 여러 인터롭트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다 나뉘어져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지금 발생한 인터롭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 중에 어디로 분기를 해야 되느냐 그 분기 주소를 벡터값이라고 해요 인터롭트 벡터라고 합니다 그 인터롭트 벡터값을 찾아서 어디로 분기시켜줘요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 인터롭트 취급 루틴 또는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이 놈이 바로 실제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놈이에요 됐죠? 얘는 전체적인 인터롭트 처리를 총감독하는 애고 실제 인터롭트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담고 있는 건 이 놈이에요 따라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을 분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들이 실행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나면 다시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 뭘 수행해요? 복귀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저장해놨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해놓는다 했잖아요 0번지에 저장을 하든 스택에 저장을 하든 또는 벡터값에 합쳐서 저장을 하든 그 저장된 복귀 주소 값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로 복원을 시켜서 다시 패치 사이클로 넘어가서 다음 명령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인터롭트의 총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고 그 안에서 실제 인터롭트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구간을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인터롭트 취급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아하 자 지금 이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인터롭트를 총관리하는 루틴 구간이에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하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의 분기 주소 이걸 벡터 인터롭트라고 해요 벡터 인터롭트 값을 찾아서 그 주소 값이에요 자 그 주소 값을 찾아서 해당 구간으로 분기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구간으로 분기가 되면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에서 이제 그 문제를 실제 해결하겠죠 자 명령도 이쪽 실행되면서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인터롭트 처리 루틴으로 그러면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 이제 저장해놨던 복귀 주소를 가지고 와서 자 패치 사이클로 넘겨주면서 다음 명령을 가지고 와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롭트 처리 루틴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은 실질적인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인터롭트 처리 루틴 볼게요 자 인터롭트 요청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상태 보존으로 들어가죠 자 이때 상태 보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프로랭 카운터 레지스터 값에 복귀 주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나 또는 각종 레지스터들 이 각종 레지스터들에 저장되어 있는 결과 값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한다?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합니다 자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이에 빠졌는데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자 이거를 제가 부르고 뺐네요 자 원인 파악을 합니다 자 원인 파악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의 주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벡터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벡터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거는 주소 값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쭉 보시면 유수의 그 강의 노트에 보시면은 벡터 테이블 이렇게 얘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메모리 몇 번지로 가면 되고 무슨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메모리 몇 번지로 가면 되고 이게 벡터 값이에요 이 인터롭트 벡터 값을 찾아서 그 주소 값으로 분기를 시켜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터롭트 처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인터롭트 상태를 복구하고 처리를 재개하죠 그러니까 전체 인터롭트 처리가 이만큼이라면 이 전체 처리를 담당하는 전체적인 총관리를 하는 게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실제 인터롭트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이 루틴 구간을 우리는 이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다 인터롭트 취급 루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리 루틴하고 취급 루틴이 되게 헷갈려요 전체적인 총관독은 인터롭트 처리 루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간은 인터롭트 취급 루틴 또는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따라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강의해 드렸던 내용을 쭉 이해하시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총관독을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 하는 겁니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운영체제에 담겨져 있어요 운영체제 중에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구간을 인터롭트 처리 루틴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인터롭트 취급 루틴은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처리 루틴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터롭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인터롭트 취급 루틴은 이만큼 있다면 수많은 인터롭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 미리 명령으로 만들어서 MS사의 프로그래머들이 윈도우즈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 그 문제가 뭐냐를 찾아서 해당 벡터 주소값으로 공기를 시켜서 그 명령들이 실행되면 인터롭트가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제어를 인터롭트 처리 루틴으로 변환한다 읽어주시고 인터롭트의 전체 처리 과정 살펴볼게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1세를 구매하신 분들 나중에 구매하신 분들은 오류가 정정됐겠지만 여기 처리 흐림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날씨도 아니고 뭐가 흐려요 흐림이 아니고 흐름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인터롭트가 이때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인터롭트 처리로 들어가진 못한다 그죠? 해당 명령 처리까지는 끝낸다 그랬어요 100번지 명령을 실행하다가 인터롭트가 발생하면 일단 100번지 명령까지는 정상적으로 끝냅니다 정상적으로 끝내놓고 나서 이제 인터롭트 처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인터롭트 처리로 들어와서 여기에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컴퓨터에서 나왔을 때는 특히 주부분들 우리 어떤 그 밥 먹는 테이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테이블이 이러한 데스크의 의미의 테이블은 우리 앞으로 공부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테이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표라는 뜻이에요 표 여러분들 뒤에 페이지에 유수의 강의 노트에 보시면은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표예요 표 다시 말하면 우리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에 인터롭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고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리해라 쭉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주소값들 그 주소값들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표를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 아래에도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테이블을 그 아래는 지우세요 따라서 거기서 뭘 찾는다는 이야기냐면 인터롭트 벡터 값을 찾는다 이 소리예요 이 벡터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 값은 결국 뭐냐면 분기 주소값이에요 분기 주소값 그래서 분기 주소값을 찾아서 이제 인터롭트 처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인터롭트 처리 루틴 구간을 보면 일단 인터롭트 금지를 시킨다 이게 뭐냐면 뒤에서 이제 우리 인터롭트 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보면 IEN 신호를 0으로 둔다 이 소리가 있어요 IEN 신호를 0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인터롭트 허용 신호선이라 그래요 IEN은 인터롭트 이네이블, 이네이블 디세이블, 이네이블이면 허용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인터롭트 요청을 허용하는 것을 0으로 바꿔버리면 인터롭트 요청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인터롭트 처리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인터롭트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요청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단 처리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일단 다른 인터롭트 요청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것을 이제 우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 인터롭트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다른 장치들이 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 시간 동안은 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인터롭트 요청을 못합니다 야 나 지금 급한 거 이거 처리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 이 소리예요 됐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의 상태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상태 저장이 끝나고 나면 인터롭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실제 이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을 실행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그림은 인터롭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로 찾아와서 이렇게 분기되는 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초창기의 컴퓨터 시스템과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 조금 달라요 초창기 컴퓨터는 복귀 주소 같은 경우도 메모리 0번지에 저장을 했지만 지금의 컴퓨터는 메모리 0번지가 아니라 스택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든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컴퓨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일단 과거 초창기 컴퓨터는 메모리 0번지로 가서 메모리 0번지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1번지로 가요 그럼 1번지에 인터롭트 처리 루틴으로 분기하는 분기 주소가 있어요 그 분기 주소 값으로 인터롭트 처리 루틴 구간 1위로 바로 넘어옵니다 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구간을 인터롭트 처리 루틴 구간에서 처리 루틴 구간에서 실행을 하고 자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인터롭트 처리 실제 인터롭트 처리가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벡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마다 상의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의 값을 찾아서 서비스 처리 루틴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 여기로 넘어와서 처리 루틴 구간이 실행되고 이제 상태 저장이 끝나면 원인 파악을 하겠죠 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이에 원인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원인 파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무슨 인터롭트 요청이 있었느냐 이걸 파악하죠 자 원인 파악이 끝나고 나면 그 원인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점에 뭘 찾는 거예요? 벡터 테이블을 찾는 거예요 벡터 테이블로 가보면 이런 문제 자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했어? 어디로 가? 입출력 요청이 있었어? 몇 번지로 가? 그 다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몇 번지로 가? 이걸 정리해 놓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걸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때 분기해야 될 주소 찾아가야 될 그 주소값을 인터롭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이 인터롭트 벡터는 언제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벡터 테이블을 찾아서 자 분기 주소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분기 주소값을 가지고 이제 해당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 구간을 실행해요 그리고 실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예요? 프로세서의 상태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롭트가 이제 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으로 바꿔줘 버려요 자 허용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인터롭트 이네이블 신호값을 뭘로 다시 바꾼다? 1로 바꿔요 그러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여러분들 그 유수의 강의 노트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을 텐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읽지 마세요 특히 이대독하시는 분들은 읽으면 전체 외교하고 지금 유수가 이걸 뭐라고 써놓은 거야 그죠? 하얀 건 종이요 아 그거 회색으로 돼 있구나 회색은 종이요 검정색은 글씨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나중에 2회독 3회독 또는 심화학습할 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왜 이걸 0으로 바꾸면 인터롭트 요청을 못하는지 왜 요놈을 1로 바꾸면 인터롭트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전체적인 인터롭트 처리를 감독하는 것은 처리 루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요놈이 여기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요놈은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찾아서 자 벡터값을 찾아서 해당 벡터값으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복귀해야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처리 루틴 구간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분되시죠 아 인터롭트 처리 루틴은 상태값이라는 것을 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분기 주소 벡터값을 찾고 그 벡터 주소값으로 분기를 해서 이제 처리가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 쭉 실행되고 나면 자 인터롭트 처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보관했던 복귀 주소값을 가지고 와서 다음 명령 패치해와서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전체적인 인터롭트에 대한 관리라는 것이 처리 루틴이고 실질적인 인터롭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다시 말하면 인터롭트 취급 루틴입니다 그리고 벡터의 의미 이해하셨죠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의 분기 주소값을 인터롭트 벡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끝나면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실행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인터롭트 처리 과정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인터롭트 처리 과정 인터롭트가 발생하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처리는 잇이 중단되고 자 잇이 중단된다고 했지만 해당 명령까지는 끝내는 겁니다 해당 명령까지는 끝내고 이제 중지를 시킨 다음에 제어권을 제어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인터롭트 처리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제어 프로그램 중에 준비된 인터롭트 처리 루틴 자 인터롭트 처리 루틴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 루틴들의 처리가 끝나면 시스템은 인터롭트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자 이걸 돌아가려면 복귀 주소 값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복귀 주소다 이 복귀 주소 값은 어디에 있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었다 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보관을 합니다 0번지에 보관을 하든지 스택 메모리에 보관을 하든지 또는 벡터 값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보관을 해놓은 놈을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크 이제 막 이런 거 떠들어도 이해를 하시네 무슨 소리야 저게 하지 않겠죠 그죠? 자 복귀 주소를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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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따라 달라요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이제 끝나면 프로그램 카운터로 자 101번지가 다음 명령이다 여기다 저장해놨다가 처리 다 끝나면 101번지를 다시 여기로 복귀시켜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인터롭트 세부 동작 다 했어요 인터롭트 요청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IRQ 신호라 그러죠? 자 그러면 현재 명령까지는 수행을 끝내고 자 그 다음 상태 보존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누가 담당해요? 처리 루틴이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어가 처리 루틴으로 넘어가서 자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 실제 여기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롭트 원인 판별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장치를 찾거나 또는 정확한 원인을 찾죠 자 원인을 찾았으면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 중에 어디로 분기를 해야 되는지 벡터 값을 찾아요 벡터 테이블에서 분기 주소 값을 찾아서 자 실제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은 실제 그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구간이죠 자 끝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제어를 복귀해서 다음 명령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 각 레지스터 값이나 상태 레지스터 값 이런 것들을 복귀해야 되고 자 복귀 주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다시 복구한 다음에 됐죠? 아하 자 이렇게 전체적인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정시켜놨지만 이런 전체적인 인터롭트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인터롭트 처리 루틴이고요 자 이렇게 실질적인 인터롭트 처리라는 것은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고요 구분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과정으로 인터롭트가 처리된다 다 배웠던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인터롭트 수행 순서 잘 들으세요 인터롭트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특히 전산지기나 커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다음 보기 중 인터롭트가 수행되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보기에다가 지금 이 예를 막 뒤섞어놔요 그래 놓고 올바르게 순서 나열한 거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거저먹기로 맞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요 절대 안 틀립니다 보세요 인터롭트 요청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자 인터롭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하고 상태를 기억시켜야 되겠죠 특히 복귀 주소 그 다음 여러 가지 레지스터 값들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장치가 인터롭트를 요청했는지 찾아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롭트 인지신호를 발생한다라고 그래요 어느 장치가 하도효정 요청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치가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인터롭트 취급 루틴 자 이때 인터롭트 취급 루틴은 뭐예요 이거는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처리 루틴 구간에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처리 루틴에서 문제가 발생한 벡터를 찾잖아요 벡터 주소 값을 찾아서 해당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을 들어가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는 뭐예요 인터롭트 취급 루틴은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벡터 인터롭트 벡터 값을 찾아서 해당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구간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이 벡터 값은 뭘 말한다? 분기 주소 값 됐나요? 아하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끝나면 뭐 한다? 보존한 프로그램으로 상태를 복구시키고 원래대로 복귀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되면 이해가 안되시면 외워서라도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문제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섞여 있다라고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걸 외워요 이 말을 어떻게 다 외워요 원리를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쭉 실행하고 있다가 인터롭트 요청 신호가 발생해요 인터롭트 요청 신호가 발생하면 일단 그 명령 처리까지 끝내고 각종 값들을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야? 자 원인 파악을 하겠죠 원인 파악이 끝나면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 중에 어디로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요 어디 가서?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로 가서 인터롭트 벡터 테이블로 가서 군기 주소 값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터롭트 벡터예요 벡터 값을 찾았으면 그 벡터 값으로 해당 인터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쭉 명령이 실행됩니다 그 명령으로 쭉 실행하고 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복귀해야 되겠죠? 상태 값 보존했던 상태 값과 보존했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다시 가지고 와서 패치 사이클로 넘어가서 계속 다음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인터롭트에서 문제 나오면 거의 70, 80%는 요구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유수가 목 터져라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시켜 드렸던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인터롭트 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우리 이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 그냥 넘어가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인터롭트에서 최상으로 나왔을 때 출제되는 거예요 인터롭트 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해를 시켜드리고 나면 여러분 안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메모리 이렇게 쭉 있고 지금 백번지 명령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 백번지 명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자 지금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있죠 이건 주기역 장치입니다 주기역 장치 백번지에 자 AD300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지금 얘를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어디로 보내줘야 된다? 그렇죠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패치 사이클이에요 인출 사이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어디로? MAR로 보낸다 이게 명령을 실행하는 첫 번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낸다 벌써 몇 번을 합니까? 이게 문제 나오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울어버릴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어디로 보낸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낸다 자 그러면 주소버스를 통해서 주기역 장치로 보내겠죠? 그래서 AD300이라고 하는 백번지의 명령을 찾아오겠죠? 자 읽어오면 어디로 와요? 딴 데로 못 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오겠죠? 자 따라서 보내고 났으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동으로 101로 바뀌죠? 자동으로 101로 바뀌고 자 그럼 이놈을 이제 주소값을 보내서 자 이놈하고 이놈을 찾아오는 거는 동시에 실행된다 그랬죠? 그죠? 101로 바뀌면서 자 이제 얘는 가서 백번지의 명령 AD300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이 명령어를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지금 이렇게 명령을 처리하고 있는 인출하고 있는 중간에 그리고 나서 또는 실행하고 있는 중간에 인트럭트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인트럭트가 이제 돌아가는 가정을 보면 자 인트럭트가 발생했어요 지금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던 중간에 요청이 왔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뭔가 이렇게 실행하던 중간에 요청이 왔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AD는 뭐예요? ADDR, AD라고도 쓰고요 또는 ADDR로도 줄였습니다 뭐예요? ADDRESS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복귀해야 될 다음 명령 주소값 101번지라는 이 값이 있잖아요 이 주소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낸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주소값이 들어오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낸다 이제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메모리 어딘가에 0번지에 저장을 하든 스탭 공간에 저장을 하든 벡터 테이블에 갖다 저장을 하든 다 어디에 있어요? 메모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메모리로부터 읽어오든 메모리로 저장을 하든 무조건 누굴 거쳐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귀 주소잖아요 얘가 이 복귀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와서 여기서 0번지로 보내든 여기서 스탭 공간으로 보내든 여기서 벡터 테이블로 보내든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그건 달라요 어쨌거나 메모리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 이해 되셨어요? 아 인터럽트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귀 주소를 저장한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복귀 주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놈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으로 바꿔버려요 잘 보세요 프로그램 카운터 101번지가 복귀 주소죠 얘를 어디로 보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0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게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초창기 0번지 컴퓨터, 최근에는 스택 또는 벡터 테이블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지금 이거는 어떤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0번지의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주로 이게 나와요 나오면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얘를 0으로 바꿨죠 그럼 이 0값을 어디로 보낼까요? 이제 MAR로 보내겠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0값을 보내요 그럼 이 0값이 얘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보내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을 보내서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보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1로 증가시켜버리고 자 잘 보세요 그럼 MAR에 0이 있고 얘는 1번지가 됐잖아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0이니까 다음 과정은 뭐냐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얘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복귀 주소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 101번지라고 하는 복귀 주소가 여기 있잖아요 이 놈을 메모리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값 몇 번지? 0번지잖아요 지금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0을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귀 주소를 이 0번지 값을 보내서 이 0번지 공간에 복귀 주소 101번지를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로그램 카운터 복귀 주소 값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간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당연하죠 얘를 거쳐야 메모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리로 간 거예요 복귀 주소를 저장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 저장하기 위해서? 0번지에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보낸 거예요 됐나요? 아하 그래서 0번지에 복귀 주소 값 101을 딱 이렇게 저장해버려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동으로 1 증가되면 다음에 이놈을 보내서 MAR의 1번지 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1번지 값 받으면 메모리 1번지에는 뭐가 있냐면 인터럽트 처리 루팅 구간으로 분기를 하는 처리 루팅 구간으로 분기하는 점프 명령이 1번지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운영체제에 과거의 컴퓨터는 그러면 1번지 명령으로 넘어와 보니까 50번지로 분기하라네 50번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팅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 처리 루팅 구간으로 서비스 루팅이 아니라 인터럽트 처리 루팅 구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 파악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하 그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뭐다? 인터럽트를 불허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갔으니까 다른 인터럽트 요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최상급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인터럽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뒤섞어 놓은 다음에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해라 나오면 이건 대박이에요 10명 중에 6, 7명은 다 틀립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무대보로 외우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면 쉽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복귀 주소를 보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0이라는 값을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일단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1을 증가시켜서 1번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저장한 복귀 주소를 메모리로 저장합니다 그때 MAR번지니까 몇 번지예요? 0번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럽트 허용 신호를 0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니까 요청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1로 바꿨으니까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 1로 바꾼 것을 얘한테 보내서 다음 1번지로 들어가 보면 1번지 명령 갖고 왔더니 점프 50이래요 이건 미리 들어가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50번지로 건너뛰라는 거죠 건너뛰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이 바로 뭐예요? 인터럽트 처리 루팅 구간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팅 구간 벡터 주소를 찾아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하! 됐어요? 암기하세요 무대포로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세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쭉 실행되는 과정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50으로 바뀌어서 50분기 주소를 받으면 이제 50이 바뀌고 얘를 보내서 50번지로 넘어온다 이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f는 0, r는 0은 뭐냐면 요 사이에 모든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인터럽트에 대한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겁니다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f값 0, r값 0을 보낸다 그러면 fr 플립 플롭이 모두 0, 0인 건 뭐예요? 그렇죠 패치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인출 사이클로 넘어간다 왜? 인터럽트 처리 끝났으니까 인터럽트 처리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명령 인출하는 인출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끝났습니다 자 인터럽트 발생 시 cpu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복귀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상태 레지스터 자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에요 상태 레지스터가 뭐였어요? 연산 장치 안에서 연산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 값들 뭐 결과 값이 0이 나왔느냐 양수 음수가 나왔느냐 이런 결과 값들 이거 저장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계속 이어서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태 조건 내용 어디에 있어요? 상태 레지스터에 있는 거예요 상태 레지스터 값을 저장한다 그 다음 사용한 모든 레지스터의 결과 값들을 다 확인해서 얘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 보관한다는 이야기는 메모리에 저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오케이? 자 인터럽트 발생 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 다 설명드렸어요 자 CPU 처리 레지스터와 여러 가지 상태 값을 기억시킨 이런 레지스터 값들을 전부 기억시켜야 되고 나중에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다시 가지고 와서 복구를 해야 된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발생시킨다 자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바로 뭐예요? 벡터예요 벡터 아시겠죠? 이게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벡터 테이블에 저장돼 있어요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완료된 후 CPU를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된다 당연한 거고 설명 다 드렸죠?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 우리 그 어렵다라고 하는 인터럽트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까지 정복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봐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뒤에 문제 보시면 다 그 문제예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